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사사기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성경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쫓아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의 강점은 이해가 안되면 또 보고 또 보고 반복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시간의 것들도 함께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세력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섬세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잘 심고 열매 맺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각각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강의를 진행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배경이 기찻길입니다 멋있죠 왠지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이제 여름이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을 그 마음들을 함께 헤아려 가면서 우리 기찻길에서 배경 삼아서 함께 성경을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1강입니다 12장 8절부터 16장 31절 이 내용을 가지고 불완전한 사사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죠 자 사사기 전체를 한번 보면 사사기의 서론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있었던 사사들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자 처음 나왔던 4명의 사사는 그래도 사사들 그 사람들의 각각 사사의 모습 속에서는 불완전한 모습을 찾을 수 없는 비교적 괜찮은 사사들이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사기 5장까지 드보라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6장에 들어가면 기두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근데 기두온부터 그 사사의 불완전함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기두온은 그와 함께한 3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심 어떻게 승리하게 하심 그 모든 것의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기두온이 오히려 승리에 도취되어서 왕이 되기를 표면적으로는 거부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왕과 같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금애보도 만들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70명의 아들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그 아들이 세습해 가면서 여러 가지 권력들을 누렸구나 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기두온의 죽음도 기두온부터 이제 마치 왕의 사적을 보는 듯한 왕의 죽음을 보는 듯한 죽음의 묘사가 이어지더라 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이 기두온부터 시작된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돌라, 야일 뿐만 아니라 앞서서는 기두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처참하게 왕이 되고 싶어서 그 형제 70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이야기들도 우리가 봤지요 왕과 같이 살았던 30명의 아들 또 나기도 타고 성읍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죽음들도 역시 왕과 같이 묘사되어 있었던 그런 기두온의 유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봤죠 자, 입다의 서원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입다의 서원이 제대로 된 서원이라 그랬습니까? 제대로 되지 못한, 그렇지 않은 서원이라 그랬습니까? 예, 제대로 되지 않은 서원이었죠 왜냐? 입다가 승리를 위한 서원을 위해서 인신공양을 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딸을 인신공양으로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사실 그걸 기뻐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번제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승리를 위해서 어떤 걸 해주십시오 하는 조건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드려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걸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입다는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입다는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입다가 영향을 받았던 암몬, 모압 이런 쪽에서 섬기던 그모스, 이 신, 그모스 신에게 인신공양하던 풍습이 있다 그랬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들의 신을 섬기니까 그게 최고의 방법이니까 하나님도 나도 이렇게 섬겨야지 자기가 원하는 식대로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풍습 자기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입다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죠 자, 이런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고 오늘은 그 다음 사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 명의 소사사들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 한번 보시죠 자, 아홉 번째 사사 입산입니다 입산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구절에 보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들, 딸 각각 30명씩 도합 60명이죠 아마 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들, 딸을 두었죠 그건 뭡니까?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 수많은 부인들을 거느린 왕들이 하듯이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들은 밖에서 원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왔다 이건 어떤 걸 보여줍니까? 예,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의 왕권이나 권력이나 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명망이 있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던 것을 뜻하는 거죠 왕과 같이 행하는 거죠 왕들이 꼭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변국의 강대한 나라들이나 주변국의 왕족들과 함께 이렇게 혈연관계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고 자기의 세력을 키워갔던 그 모습이 입산에 가서 그대로 나타나죠 그의 마지막도 마치 왕과 같습니다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엠에 장사되었더라 자, 열 번째 사사 엘론도 보시죠 엘론은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마지막을 보니까 그도 역시 스블론 땅 아야론에 장사되었더라 왕과 같은 죽음을 말하죠 자, 압돈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자, 아들이 40명 있었습니다 역시 똑같은 구조를 보여주죠 게다가 손자가 30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낙이 70마리를 탔답니다 권력구조가 세습되어 가는 것 낙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앞에서도 우리 이전에 지난 시간에도 봤지요 낙위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하죠 그들이 각각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는 건 그들이 각각 흩어져서 왕과 같은 권한을 행사했다 그의 영향력이 세습되었고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그도 역시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왕과 같은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원의 유산들이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소사사라고 말씀드렸던 건 단순히 이들의 비중이 작다기보다 이들을 기록하고 있는 양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열두 번째 사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로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마지막이죠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삼손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강력함 이런 게 떠오르시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가방 브랜드 중에 샘소나이트라는 게 있죠 이 샘소나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삼손처럼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소나이트는 삼손처럼 아주 튼튼한 가방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빌려온 거죠 삼손하면 강력함의 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두 번째 사사의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살펴보시죠 자 삼손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이 1절에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여우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범죄하고 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징계지요 징계의 도구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블레셋을 택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지중해 지방 해안가에 있는 해안국가였죠 도시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부터는 조금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서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사사기의 사이클이 파괴가 됩니다 사사기의 네 가지 사이클이 있었죠 범죄하고 징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죠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부르짖고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결론 이걸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결론의 이야기와 잘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17장부터는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에서 반복되는 구절 마치 사사기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7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21장 25절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에서 이렇게 결론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는 동일한 시대를 이 두 가지 평가가 계속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게 매 사사들마다 등장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두 가지 평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시대 자 이 사사기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욕망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죄가 관영했던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죄에 대한 습성들을 알게 되는데요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기 소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봤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시대 여호와의 목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눈 자기 소견 다른 말로 하기는 자기가 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자기가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런 시대였죠 사사기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있고 자기들이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이 대립할 때에 끊임없이 어떤 시대였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자기의 판단에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다라고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 있었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가 쉽냐면 여러분 선악과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제 사람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지요 여러분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빨갛게 사과처럼 생겼을까요 아니면 파프리카처럼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생겼을까요 생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하필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시험하셨고 왜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졌을까요 선악과가 도대체 뭐길래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말미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들이 이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데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존재가 되었느냐 진짜로 선과 악 이걸 완벽하게 구분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선하고 악하고를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요? 자기 기준으로요 자기 생각에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 존재가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 하나님께 가져가서 물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쁜 건가요? 하나님 이거 선한 건가요? 하나님 이거 악한 건가요? 이거를 알려면 하나님께 가서 물었어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건 좋은 거야 야 이건 하면 안 돼 판단해 주시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게 죄입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판단하며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원죄지요 사사기의 삶은 그 원죄를 그대로 들여내 보여주는 삶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삶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왔던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하냐면 죄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죄는 스스로 죄가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죠 죄는 심리적 문화적으로 집단 부정의 상태로 만듭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죄는 시대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다 같이 공감하면서 예전에는 죄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죄가 아니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이걸 죄가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건 죄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집단으로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예를 들면 여러분 간통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간통죄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죄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간통이 나쁜 거라는 것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저 이혼을 할 때 귀책 사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죄라는 건 잘못했을 때 그것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게 죄인데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다 이 간통은 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대는 간통은 이제 죄가 아니다 폐지하자라고 됐죠 동성애 어떻습니까 물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복들을 넘펴가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것이 모두 다 죄라고 공감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동성애라는 것이 결국에는 죄가 아니다 라고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견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학적으로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죄였던 것이 죄가 아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는 많이 일어납니다 죄는 스스로 우리를 속이죠 왜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우상순계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먼저 우상이 되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더 기준을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어가는 게 죄지요 사사기는 그걸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입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신공양을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되는 일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서양언을 하고 딸을 인신공양합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사사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더 암울해지는 상황을 그린다 그러므로 제일 처음 사사가 제일 영적으로 괜찮은 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제일 사사로서 부적합한 사사로서 조금 아쉬운 그런 사사 그렇다면 사사 중에서 제일 사사답지 못한 사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삼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삼손을 굉장한 믿음의 영웅으로 생각하죠 삼손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삼손의 삶은 한마디로 폭력, 음란 때로는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쟁투 이런 것들로 얼룩졌던 삶이었습니다 사실 삼손의 태생은 굉장히 기대할 만합니다 특별한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시린 이런 이야기들로 말미 아마 기대감이 한껏 높아질 수 있는데 그의 삶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삼손의 배경 나시린으로 부름받다 2절부터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일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라 그가 블랙색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삼손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시린의 여러 조건들이 나옵니다 삼손의 어머니에게 처음에 뭘 부탁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다음이 어떤 거요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이게 나시린의 규정에 있습니다 우리 민숙이 6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여기 나시린 규정이 나옵니다 제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쓰진 않았는데요 여기서도 그 내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먹거나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런데 민숙이에 나온 이 나시린 규정과 삼손의 나시린 규정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원래 나시린의 서원은 자발적인 서원입니다 스스로 하는 서원이죠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규정은 왜 하는 거냐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다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그만큼 근신하면서 이걸 간절히 간구한다는 거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것들을 한시적으로 함으로 말미야만 내가 근신하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나시린 서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좀 다릅니다 삼손은 첫 번째로 스스로 하진 않았습니다 삼손은 누가 서원을 하게 됐습니까 그의 어머니도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시린 서원을 시키십니다 한시적도 아니죠 이 삼손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부른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죠 보통의 나시린 케이스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으로 부른받음을 통해서 그동안 임신하지 못했던 만호와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게 되죠 삼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좀 특별한 탄생의 이야기 출생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종종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출생의 비밀들을 가지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삭 또는 사무엘 세례요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삼손도 그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삼손의 부모들의 믿음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서원을 듣죠 이 만호와의 아내가 듣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그래서 만호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만호와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삼손의 부모들의 믿음이 괜찮았습니다 당시 시대를 비교해 봤을 때도 괜찮았습니다 왜냐? 삼손의 어머니부터 한번 보시죠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이라는 그 나시린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머니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네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 지침을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거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왔을 때에 세례요한의 아버지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 당장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런데 마누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태 속에 있을 이 생겨질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 것이기에 자기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부정하게 되니까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나시린의 소원을 자기가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죠 스스로 그 소원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누아의 아버지 흔히 마누아의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아내가 들었으면 아멘하고 받으면 되지 왜 하나님의 사자를 또 만나게 해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마누아의 아버지의 이 간구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마누아의 아버지가 내가 이걸 못 믿겠으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간구하는 거냐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통해서 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마누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부모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의 믿음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반대하고 삼손의 삶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삼손 이방여인을 아내로 삶다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들의 부모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이시죠 너 어째서 할래 받지 않은 이방인 여인 중에서 네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삼손이 떼를 써요 그 힘 좋은 덩치 좋은 이 삼손이 부모에게 떼를 쓰면서 그 기필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낳을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겠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서원과 그 탄생의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던 이 부모들은 속이 타지 않았겠습니까 사사로서 전혀 나시린으로 구분받았다는 거 왜 삼손이 몰랐겠습니까 평생 독주도 마시지 못하고 머리에 계속 기르고 있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죠 그런데 그 사명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삼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방인과 통원을 금지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원을 금지하십니다 최유급기 3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통원을 금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그 영향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신들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통원을 금하신 이유였습니다 신약시대에서도 바오리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한 멍해를 맨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성한다는 거죠 장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룹에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은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비단 사실 이게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차원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가장 강력한 구성력을 가지는 것이 결혼인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것 역시 16절에 보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 우상 숭배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저 결혼을 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도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했으면 부부관계를 좋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될까 그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시죠 실제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이었죠 또 모세가 나중에 누구와 결혼합니까?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생각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십보라에게서는 나타나죠 십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스 여인도 아마 그런 여러가지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도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통원하지 말아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산당을 다 없애라 하신 것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 하는 거죠 블레셋 여인이 하나님 잘 섬겨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저 자기의 기준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비정상적인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블레셋으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부르짖을 만큼 힘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그만큼 예속되었고 순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섞여 사는 것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 물론 지배받는 사람으로서의 서러움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게 그만큼 힘들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삼손이 아무렇지도 않게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합니다 사사인 삼손이 여러분 그만큼 개념이 없는 겁니다 블레셋을 자신이 무찌르고 이렇게 해야 될 이게 아니라 그만큼 뒤섞여 살기 때문에 사사조차도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 여러분 딥나, 아까 앞에 삼손이 이 아내를 맞으려고 내려간 곳이 딥나입니다 딥나가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블레셋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블레셋 여인을 아무렇지 않게 아내로 맞습니다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에는 지금 물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삼손의 부모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삼손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런 시대가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마이클 윌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일어나면 세상이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짖고라는 갈등은 부르짖고는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갈등이 있어야죠 그런데 삼손의 시대는 심지어 부르짖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갈등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됨이 없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부르짖는 갈등이 있으십니까 너무 세상에서 그냥 평안하기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의 삶을 정복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전혀 거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고 믿음으로서 살아가는데 거치는 게 전혀 없다면 혹시나 난 이미 세상에서 너무 세상에 젖었고 너무 세상에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사기 14장 삼손이 지금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14장 4절에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보면 삼손이 사실은 다 생각이 있었구나 앞에 그렇게 삼손을 막 비난하고 속된 말로 까대고 한 것은 잘못된 거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개혁개정 성경이 번역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어떤 것을 주어로 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개혁개정이나 개혁한글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 세번역 공동번역 영어성경들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되어진 게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삼손의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내어버려 두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맞는 해석입니다 삼손이 계획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 사사도 죄악 속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을 한번 정확히 보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삼손은 굉장히 불안전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나시린의 소원을 멸시합니다 14장에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삼손이 이제 딥나 그 아내에게 내려가서 포도원에 일어났는데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지도 이해가 가진 않지만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찍는 것 같이 맨손으로 찢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랬는데 거기 갔다가 다시 돌이켜서 보니까 사자의 시체에 벌대와 꿀이 있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체 안에 벌들이 모였고 거기에 꿀들이 모여 있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그것을 부모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행동입니까 시체는 동물의 사책은 사람의 사책은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의 사람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의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일말의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나시린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겁니다 나시린으로서의 그 자기가 지켜야 할 서원의 여러 규칙들을 경호리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집에 갔더니 블레셋의 여러 친구들이 와 있었죠 블레셋은 그들과 도박을 하죠 내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너희가 맞추면 내가 이거 줄게 너희가 못 맞추면 나한테 이거 다오 하면서 도박을 합니다 이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또 자신의 감정과 성질을 통제를 못합니다 이 블레셋 친구들이 삼손의 아내를 깨워가지고는 그 수수께끼를 몰래 알아내니까 그걸 알아채고는 삼손이 뒤집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밭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막 해를 가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요 자기 욕심, 자기 성질 때문에 하는 일 삼손은 이런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다열질 어떻게 보면 분노조절 장애 이런 사람이 삼손이죠 힘 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이런 삼손을 사용하시나요 삼손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서원도 없인 여기고 다열질에다가 도박도 하고 나신인의 사사로서의 정체성은 전혀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그런데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만 사용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이런 사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건 다 우리 생각입니다 물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밖에 합당한 좋은 도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쓰셔야 된다 그건 우리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죠 악인도 악한 날에 그의 맞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사로서의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의 그런 개념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사기는 무엇보다도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떤 책보다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 중에 여러분 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있어서요 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온리엘부터 노인에다가 장애인에다가 여자에다가 그냥 소모를 맡기게 하나 든 사람에게다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보잘것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용받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와 열매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삼손이 낙이 턱뼈로 천명을 죽이는 것을 쳐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또 삼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까요? 삼손에게 있어야 이 힘은 은사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은사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 특히 어릴 때 배웠죠 야 그런 힘센 삼손 용사 삼손 하면서 위대한 신앙인처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은사와 열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위대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거룩함은 결여되어 할 수 있나 여러분 삼손이 은사는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진짜 삼손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힘들죠 여러분 은사와 열매를 구분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은사는 가졌지만 열매는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주여주여 귀신도 내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사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경우가 있죠 은사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겁니다 은사를 사용해서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는 어떤 게 열매입니까? 갈라데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죠 은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만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르침, 설교, 리더십 이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이도 설교하고 사랑이 없이도 가르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에게 있는 이 힘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 화풀이만 해야 되는데요 계속 상황을 꼬여가기만 합니다 이게 삼손에게 있어서의 은사의 모습입니다 이런 삼손이 이제 드디어 실패를 하게 되죠 이 삼손이 이제 최후가 다가옵니다 들릴라라 하는 여자를 만나죠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인에게 삼손이 그냥 푹 빠집니다 진짜 여자 좋아하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스 사람들이 들릴라를 꾀지요 우리가 은 천백 개씩을 줄 테니까 삼손의 약점을 좀 알아내라 들릴라는 삼손을 이용했습니다 사실 삼손도 들릴라를 이용한 거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들릴라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삼손을 이용한 거고요 여러분 이 삼손이 도대체 왜 들릴라에게 그렇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 아시죠? 제가 길어서 생략은 하지만 들릴라가 계속 꿰립니다 약점을 알려달라 조금 알려주는 척하다가 다른 거 알려주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걸 단칼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읽어도 상식적으로 들릴라가 계속해서 자신의 약점을 알아내고 그대로 행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누구라도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삼손이 바보라서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바보라서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들릴라와 블레셋의 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았겠죠 그런데 삼손은 왜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게임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자기 힘세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다 이기니까 두 번째로는 전형적인 이게 중독 증상입니다 못 끊는 거예요 들릴라를 못 끊어내는 겁니다 그만큼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파괴시킨다는 걸 중독자들이 다 압니다 담배든 술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이게 자기를 파멸로 이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못 끊어내는 겁니다 중독에는 비록 안 좋은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중독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가 계속해서 그냥 중독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은 끊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삼손은 자기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위험으로 가고 있다는 걸 삼손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게 결국은 자기의 머리에 삽돌을 대지 않았다 머리를 밀면 자기가 힘을 못 쓸 것이다 얘기해 주죠 삼손이 왜 그 얘기까지 다 해주고도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잘 수 있었을까요? 삼손은 사실 자기의 머리가 밀려도 자기의 힘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 그게 은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코 떠나지 않을 어떻게 해도 나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머리가 밀려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가 됐지만 머리가 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생각하기에도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냥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머리가 밀렸고 나중에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삼손은 스스로 머리가 밀림으로 말미야만 내가 힘을 못 쓸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고 그만큼 들릴라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지금 이때 떠났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를 경월히 여기는 사실 머리만 밀리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전에 이미 부정한 것 다 만지고 다 먹고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그 규율를 지키지 못했던 건 진작에 지키지 못했던 건데요 머리 하나 밀었다고 그거 거기서 끝났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라는 타이밍이 되셨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삼손은 블레셋에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거기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됩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자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이게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삼손이 그렇게 맷돌을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재롱을 보기 위해서 삼손을 불러냅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결단을 하죠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나를 이 집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잡게 해라 그리고 나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게 삼손의 인생 통틀에서 두 번째 나오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도 사실 제대로 된 기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목마르다고 애타는 기도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유일하게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죠 어떤 사람은 이걸 삼손의 그냥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기도야말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이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기도야말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인생의 마지막 이 모습 하나가 유일하게 사사다운 모습이었다는 것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결국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결국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에서야 비로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삼손에게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봅니다 사실 너무 다른 것 같지만 삼손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출생이 그렇죠 출생부터가 좀 신비했습니다 그럼 한 번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손과 예수님 모두 친구인 척 가장했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죠 둘 모두 이방인 압제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둘 모두 고문당하고 세사술에 묶여 대중 앞에서 조롱당했습니다 둘 모두 오락거리를 해보라는 요구를 받았죠 둘 모두 적에게 완전히 타도된 것으로 보였지만 둘 모두 죽음으로 적을 무찔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다곤을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사탄을 이기셨죠 그러나 물론 삼손이 예수님과 똑같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 삶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한순간도 온전치 못한 적이 없으셨던 분이시죠 그러나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 것임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결론에 맺겠습니다 삼손의 전체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삼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거울처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여러 것들에 젖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거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에 세상과 거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과 거치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